포탑 어지시스트가 포탑 사거리 1200에 있는 포탑하게 기여 여부 상관없이 포탑골드 분배된 이건 잘못된 패치야 이거는 진짜 잘못됐어요 원딜이 혼자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제발 너 혹시 강해지고 싶나?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나만 따라오라고 아 이거야! 이거야! 자 패션호트 칼리스타가 기본적으로 버퍼가 됐네요 사실상 칼리스타는 쓸 수 없을 정도였는데 이정도면 너무 센데 칼리스타의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칼리스타를 상대할때든 내가 칼리스타를 할때든 평타가 너무 약해 그러니까 찢는게 무서운거지 평타가 박힐때 딜은 진짜 안들어가 진짜 안들어가요 인정? 진짜 안들어가 진짜 막 팍팍팍팍팍팍팍팍팍구었는데 피가 안들어 특히 싸이온 같은 애들 있잖아 그럼 진짜로 진짜 안들어 진짜 이쑤시개 갖다가 얘 죽어라! 이렇게 찢는 느낌 진짜 안달아 근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기본공격력하고 성장공격력을 올려줬지 그치 이쑤시개보단 면봉이지 음 다른 원딜에 비하면 그리고 큐데미지도 올려줬지 이러면은 쓸만하네 큐데미지가 올려준거는 엄청나게 센건 아닌데 사실 Q선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2선말을 한단 말이야 그래도 초반에 딜 들어가고 후반에도 어느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올려준거죠 데미지를 나쁘지 않은 패치같아 그리고 이거 이것땜에 문제가 됐던게 이게 그냥 삭제하면 이거 손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로 옮긴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못찍잖아 마지막에 찍어야 되니까 이거를 여기다 옮긴거네 오 올려줬네 딱 그러니까 초반에 5를 올려주던거 이걸 W선말하지 않으니까 5밖에 안올라가잖아 이걸 여기다 올리고 성장으로 해가지고 세번째 마스터했을때 공격을 맞춘거네 그럼 엄청 세진건 아니네 그냥그냥 그런거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칼리스타의 그 재밌는 능력이 있어요 뭐냐면 뭐가재리냐면은 서포터랑 같이 있을때 그리고 떨어질 수 있때 그 공속의 차이가 나요 아세요? 공속이 20%인가 떨어지는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계약을 한 사람이 멀어지면은 내가 약해져요 계약한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강해지고 그러니까 요즘 서포터들 로밍 가거나 아니면은 바텀 라인전이 끝나고 돌아다니고 이럴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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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 그게 너무 약해져 맞지 않아요? 공속 맞죠? 공격력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뭐 바드라도 나오거나 아니면은 라인전이 끝나고 이제 혼자 있어야 될 때 되게 약해져 어 그게 문제야 그리고 칼리같은 경우는 제압 뭔가 상대한테 물려버리게 되면 너무 약해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렐리아같은 애들 있지 이렐리아한테 궁을 맞거나 이러면은 슬로우 걸리잖아 근데 스턴이 아니라 슬로우만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돼 아무것도 못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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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기만 돼 그냥 아트록스 같은 애들 있지 아트록스 같은 애들한테 이거 딱 맞으면 끌려오는 거 있잖아 W인가 그거 맞았을 때 이속이 느려지잖아 그러면 되게 약해져 이속이 느려지기만 해도 뽑아찍기가 이제 에픽몬스터에게 50호에 피를 입힙니다 됐고 칼리하지 마세요 그냥 안하면 돼 그냥 옳은 옳은 버프 됐네요 전체적으로 옳은 이제 아이템에서 10% 추가 와 옳은 다른 거 안 쓰고 옳은 쓰라고 이제 옳은이 챔피언이 챔피언이 이것도 재밌거든요 이게 이게 궁극기라는 요소가 게임의 긴장감을 만들어 왜냐하면 옳은 궁극기를 잘 쓰게 되면은 혼자 다니기도 그렇고 게임의 템포가 빨라져 라이엇이 원하는 패치가 뭐냐 그냥 간단한 건데 게임의 템포를 빠르게 하고 싶은 거야 게임을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옳은 같은 챔피언을 이렇게 쓰게 만들면 게임이 빨리 끝나 왜냐하면은 그냥 15분대만 돼도 옳은이 와가지고 합류해서 궁을 써가지고 이니지 걸면은 혼자 있으면은 플래시가 있어도 짤려 그냥 슬로우 한번 걸리고 플래시 플래시 갖다가 피해도 슬로우가 이미 걸린 상태라 물릴 확률이 되게 커 플래시 없으면 무조건 맞고 그래서 이 옳은을 버프시킨 이유는 게임을 좀 빠르게 흐름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그 밑에 얼건이 엄청나게 와 옳은이 끼면은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 새로 생겼다는 거구나? 음 이것도 이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아 몰라 업그레이드는 진짜 좋다 몰라게 공속 업그레이드 해주는 건 진짜 좋다 요거는 뭐 어차피 요거는 주의깊 이런 거를 패치를 주의깊게 안 봐도 돼 이런 거 주의깊게 보는 사람들은 롤라이모션 왜냐면은 게임을 하는 내내 옳은이 매판 나와도 업그레이드를 할 확률은 없어요 보통 그냥 끝나 템 올리다가 어 올은 이제 슬로우 둔화가 40%로 내려갔고 데미지도 적어졌고 만화도 적어졌고 그러니까 많이 많이 돌리라는 거네 불꽃불무직 이게 올은 할 때 이게 좀 그 상대의 입장으로서 이게 짜증나지 이거 이게 뭔가 존나 짜증나 딜도 뭔가 딜대로 뭔가 세고 근데 바뀌었네요 위치변경 효과에 면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cc cc 말고 이제 그런 거 면역된다는 그러니까 뭐야 신지전 넘기는 거 이런 거 면역된다는 거죠 어 그 우르고 상대하기 좋으라고 만든 거 같은데요 나만 그렇게 느껴? 아트록스 땡기는 거랑 우르고 넘기는 거 나만 그렇게 느끼나? 약간? 우르고 그 달려드는 것도 씹을 수 있잖아 자체 준화도 좀 사라지고 지속 시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속박이나 이런 건 걸리는데 우르고다고 아트록스 끌어당기고 이런 건 다 막는 거잖아 원딜한테는 뭐 미는 게 없는데 뭐 알리스타 같은 것도 막는 거고 원래 원래가 뭐였어요? 요즘 안 나와가지고 내가 모르겠네 원래 원래도 위치변경 막았어요? 위치변경은 못 막 못 막았으니까 이렇게 신규라고 나온 거 아니야? 오케이 하여튼 뭐 그 다음에 이스킬 만화가 많이 드네 이제 돌진하는 게 아 적게 드네 이제 돌진하는 게 1레벨 때 적게 드네 계속 돌진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CC 거는 거 적게 드네 궁극기가 중요하죠 사실 여기 스킬은 별로 안 중요해 궁극기가 중요하죠 우리는 둔화 정령? 아 이게 부르는 게 정령을 부르는 거였어? 아 그래? 걔가 정령이었어? 어 그래? 이동한 거리에 따라서 뭐 그리고 뛰어올리기? 음 너프 됐는데요? 오히려? 이거 왜? 왜? 너프 됐는데? 다 1.5초인데 이제 한명은 1초 나머지는 0.5초인데 이거 완전 심 너프인데 이거는? 근데 존나 사귀긴 했어 근데 다른 거를 써 어? 어? 이러면 안 할 것 같은데? 하려나? 내가 다른 라인을 그렇게 빠삭하게 아는 게 아니라서 14레벨부터 5룬이 레벨업을 할 때마다 600사고를 잇는 내 아군을 클릭하여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하나를 워 하겠네 이거 때문에 내가 뭔가 이상했어 내가 이걸 제대로 안 읽고 내리니까 안 할 것 같은 거를 올리니까 이거 때문에 하겠네 옆에 있는 질리온처럼 옆에 있는 애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네 레벨 14 넘으면은 그리고 레벨 13일 때 올은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 하나 업그레이드 야 좋다 올은 서포트 나오겠는데 이거? 아니 원딜 아이템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 아니야 오케이 올은 서포트를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서포트를 왜 하냐고 물어보는데 꼭 패치를 하면은 서포트로 한 번씩 써봐요 개새끼들이 꼭 니코 봐봐 서포로 쓰잖아 꼭 써봐 꼭 꼭 웬만한 거 좀만 쓸 수 있나 싶으면 꼭 써봐 이 새끼들이 아이 번도 처음에 나왔대 서포트로 나왔어 개새끼들이 어떻게든 한 번씩 꼭 써요 그냥 어? 어떻게든 세조아님 와 버프 지렸다 기본 능력체 흠흠 기본 능력체 버프 많이 해주네 혹한의 분노 마합 저항이와 방황 올려가는 거 시간 늘었네요 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뭐 데미지가 엄청 늘었네 이 정도는 엄청이라고 할 정도로 늘었어요 보통 막 라이엇에서 올려줘봤자 10, 20, 30 올려주는데 이거는 20에서 마지막엔 60까지 올려주니까 엄청이라고 할 만큼 오르긴 했어요 이거 딜도 안 들어갔었는데 이것까지 해가지고 총 거의 데미지가 100이 올랐죠 W하고 Q까지 해가지고 100이면 엄청난 데미지에요 사실상 세조서포 나오는거 아니지 대신 기절 지속시간이 낮아졌네 음 사거리도 낮아지고 사실 사거리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피해량 엄청 증가했네 어 에쉬 아 원딜 그치 원딜 나와야지 난 사실 이거 보려고 본거랑 최대 중첩인 상태에서 QG3 실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스킬 아이콘 테두리가 빛이 납니다 어 에쉬 맨날리교 보유도 안천척이 드러나 10초 안에 처치했을 때 뭐 뭐야 씨발 하라는거야 말라 뭐 서포터로 쓰라는거야? 어? 뭐 맨날 그냥 매나 날리면서 그냥 시야 확인하고 그냥 어시나 먹으라는거야 뭐 어쩌라고 이거 야 뒤줄래? 씨발 나 괜히 기뻐했네 나는 뭐 Q스킬에 엄청난 막 버프 붙어가지고 막 공속 엄청 늘어나고 막 막 E스킬 막 리메이크 돼가지고 막 다른 막 스킬 막 생기고 뭐야 이게 오케이 오케이 일단 오오오 징크스 빠직 시전시간 오오 공속 올리면은 줄어든다고 0.2초나 오오 그 다음에 오오 그 다음에 그 다음 그쵸? 그쵸? 아니 누가 한타 때 빠직을 쓰고 있어 오오 징크스 갔다가 아아 일단 넘어갈게요 스킬 예약 제이스가 Q스킬을 실현두는 동안 가속감을 실현했다면 이제 해당 스킬이 전부 실현됐니까 이종명령을 무시하게 됩니다 아 그니까 좀 깔끔하게 못한다는 거죠 예 카타리나 순보 시전시간 이 도약 전으로 나뉘 나뉘어졌네 음 바로 움직이는 대신 그 다음에 딜레이가 옮겨갔네 음 예약해서 사용할 수도 있네 스킬을 아 그니까 움직인 다음 눌러놓으면 바로 나간다는 거지 매끄럽게 쓰게 만든 거네 이건 그냥 밸런스 패치고 나서스 오 초치 중첩이 오 10위 오 이게 게임의 흐름이 빨라지니까 나서스의 흐름도 빠르게 해놓은 거예요 그니까 게임이 예전처럼 막 40분 50분 깐 게임이 있어요 요즘 길어봤자 30분이잖아 빨리 끝나면 보통 20분에 끝난단 말이야 그럼 나서스는 못쓰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서스한테 밸런스 패치를 해준 거예요 이거는 버프가 아니라 밸런스 패치야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버프가 아니야 절대로 밸런스 패치야 그냥 알았죠? 부메랑검 더이상 챔피언 적중시 그 다음으로 적중한 대상에 대해 부메랑검 피해를 와 이거는 오졌다 이 버프는 진짜 장난 이야 이건 진짜 좋아해 처음에 와준 부메랑검 되게 아프잖아 그게 또 아픈 거야 그니까 와 너무 아픈데 이거는 와 이거 이거 꽤 커 이거는 이게 한번 맞았을 때 돌아올 때 데미지가 없어요 사실상 와 이건 커요 시빌한테 이런게 버프지 베인 결전의 시간 계속 구른다 결전의 시간이 활성화되는 동안 구르기에 재사용 대기 시간이 50% 감소합니다 와 그니까 구르기를 계속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은신을 계속 쓰는 거지 거기다가 베인은 이전에 버프가 한번 더 되었었죠 뭐냐면은 상대방을 처치하거나 했을 때 궁 지속시간이 이어지는 거 그러니까 궁이 만약에 10초다 그러면 상대방을 죽이면 궁 지속시간이 더 늘어나 그러니까 많이 많이 굴러가지고 계속 굴러서 은신을 하는 거야 베인은 사실상 카이사 하이호환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카이사는 기본 스킬에 은신이 있어서 베인은 약간 멸시당한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카이사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은신을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게 돼 계속 계속 은신하는 거야 구르기가 사실상 2초거든요 다 찍으면은 거기다 쿨감템 가면 더 적어져 근데 1초인 거야 1초 기본적으로 중반이 넘어갔을 때 구르기 쿨타임이 1초야 한타페이지 때 구르기 쿨이 1초라 그러니까 1초마다 은신을 하는 건데 만약에 쿨감템으로 올리거나 쿨감 세팅으로 좀 맞추게 되면은 0.6초 그러니까 0.3초까지 쭈는 거죠 그러니까 0.3초가 실제로 가능할까 0.3초는 안될 것 같고 2초에서 쿨감을 계속하면 0.8초? 0.7점 몇초 나올 것 같은데 그쵸? 0.7점 몇초 그러니까 계속 쓰는 거야 난이 싸 구르기 2초 쿨타임에 쿨감 적용시키고 그러면 0.8초 정도 나와요 0.8초 그러니까 계속 계속 안 보여 안 보여 그냥 0.8초 그래도 많이 이건 엄청난 버프지 그래도 베인을 쓰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은 라인전에서 라인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포탑을 포탑 방패를 다 까이게 되면은 스노우볼이 굴러가지고 활약을 못하는 상황이 나온단 말이야 그게 힘든거지 밸런스가 아주 좋은 패치인 것 같아요 한타페이지 넘어가가지고 베인은 활약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오히려 내 예상인데 탑으로 많이 쓸 수도 있어요 기뿌루미 속박 지속시간이 올라갔죠? 사실상 이건 올려줘야돼 왜냐면은 기뿌루미 스킬같은 경우는 그냥은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진짜 고수가 아닌 이상 저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뭐 멸망전이나 왕주왕전 보셔서 알겠지만 자야를 굉장히 잘 다룹니다 제가 진짜로 뭐 딜량 4800이란 얘기가 있지만 저는 기틀 컨트롤에 있어서는 진짜로 제가 진짜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진짜로 말도 안되는 속박도 되게 잘 맞추고 근데 진짜로 저는 챌린저 원디들에 비해서도 저는 진짜 속박 컨트롤 진짜 잘해요 저는 근데 맞추기에 힘들어 나는 내가 잘 맞추는데도 그리고 만약에 우리팀에 CC가 올라간 데다가 맞출 때도 진짜 급하게 써야지 맞춰지고 그것마저도 금방 풀린단 말이야 그래서 자야를 할 때만큼은 되게 급해져요 아세요? 여러분들 되게 급해지는 거 막 라칸이 rw 하면 어떻게든 빨리 날려야지 하는데도 안 걸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거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리고 걸려도 금방 플래시로 도망가 그래서 이거는 버프가 아주 좋은 버프야 자야가 사실상 나오지 않는데 나는 자야 버프 또 하나 제가 제안할게요 뭐 라이어 관계자가 내 방송을 보진 않겠지만 나는 자야를 패치할 때 소지 말해서 궁 깃털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 궁 깃털이 왜 왜 늘려야 되냐면은 만약에 궁 깃털이 내가 플래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바로 앞에 있는 대상은 어느 정도 맞출 수도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궁 깃털이 뭐가 문제냐면요 그린 파운드로 잠깐 빠르게 설명할게요 10초만에 빠르게 설명할게 빠르게 자 보이세요? 궁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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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잖아 그럼 자야가 여기 있잖아요 어? 그러면은 이쪽에 있으면 안 맞아 그러니까 이쪽에 있으면 속박이 절대 안 걸려 챔피언이 그러면 챔피언이 여기 있으면 걸리냐? 아니야 챔피언이 여기 있으면은 궁 쓸 때 그냥 무빙 좀만 해주면은 피해져요 깃털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좁혀지잖아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맞는거거든 근데 안쪽으로 갈수록 피하기가 쉬워져 그럼 바깥쪽에 있으면 속박이 걸리냐? 그건 아니야 나는 깃털을 조금만 더 오밀조밀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깃털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팀이 CC를 걸었을 때 호응할 때 쓰기도 병신같고 상대방한테 속박 쓰기도 병신같애 이 깃털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생존용이야 이거는 진짜 궁극기 사용에 의미가 없어 진짜로 조금만 더 촘촘하게 해주던가 에쉬 에쉬 W가 예전에 되게 넓었잖아 그걸 촘촘하게 바꿨잖아 왜 안맞으니까 부채꼴 스킬들이 원래 그래요 예전에 에쉬 화살 이렇게 날아갔어 다섯발 안맞는거야 대놓고 쓰는데도 부채꼴 스킬들이 원래 이래 이번에 바뀌었잖아 촘촘하게 그니까 이거는 깃털 개수를 좀 늘려주던가 아니면 깃털 개수는 그대로하게 조금 촘촘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 깃털 개수를 조금만 늘려가지고 난 이거 패치 좀 거니 자이라 맹렬한 성장 W스킬이 실현하면은 이동명령을 무시하게 됩니다 아 오케이 괴물사냥꾼 요 괴물사냥꾼 패치에 대해서 제가 할말이 있어요 빠르게 설명할게요 사냥꾼의 뭐 어쩌저쩌고 획득한 골드 몬스터 획득한 골드 50% 넘을 경우 이거는 풀었다가 다시 했죠 이게 왜 풀었다가 다시 했냐면 라이엇에서 괴물사냥꾼이 뭐냐면은 라이너가 강타를 들고 정글을 먹으면서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거야 예전에 마타 조합이나 아니면은 미드 강타 카소스 이런거 근데 이거를 라이엇은 해도 될 줄 알았어 왜 해도 될 줄 알았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님들? 왜냐면은 미니언을 많이 먹고 정글을 많이 챙기잖아 그러면 현상금이 생겨요 킬을 안먹어도 그 현상금을 먹게되면 그걸로 역으로 캐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거죠 이해가죠? 이거를 풀었던 의도가 그거야 내 생각에는 그니까 미드 강타 카소스가 키를 따지 않더라도 계속 미드를 먹고 정글을 먹고 이렇게 성장하잖아 그러면은 어쨌든 현상금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그 현상금을 먹고 그러면 스펠이 없으니까 그만큼 타워를 밀릴 확률도 크잖아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모로 자신들의 패치를 실험한거야 프리시즌에 근데 안되는거지 그냥 그 강함을 밀고 가니까 이미 얘가 강타가 성장을 해가지고 레벨을 이 레벨을 높여버리니까 현상금을 먹고도 복구가 안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거야 상대 미드 없을 때 포탑팡팔을 깨서 돈을 먹어도 돈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레벨링이라는게 있는거야 그리고 상대는 이미 돈을 많이 수급을 했고 그래서 없애는거야 다시 난 이거 없앨줄 알고 있었어 나는 난 이거 없앨줄 알고 있었어 이거는 잘못된 패치야 이거 괴물사냥꾼은 없애야 라이너가 강타래를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거야 칼라이비 공격속도 전구간 군도 110% 아주 좋은 패치죠 이거는 아주 좋은 패치야 평캔시 칼라이비 중폭 소모하지 않으면 이거 아주 좋은 패치야 이거는 진짜 좋은 패치인게 치속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굳어요 치속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굳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칼라이비 썼던 챔피언이 누가 있냐면은 진을 제외하고는 자 트리스타나로 써봤구요 코그모도 써보고 여러 챔피언을 써봤어요 또 누구 썼지? 칼라이비 성애자에요 좋아해 칼라이비를 써봤는데 치속에 비해서 현절이 떨어져 왜냐면은 세대치고 끝이야 너무 병신같애 그리고 다시 발동하는데 시간 걸리고 맞아 트위치로도 제가 썼었구요 세대치고 끝이니까 너무 안져 근데 그 세대도 너무 느려 이거는 더 버프해야되요 제가 봤을 때 더 버프해야되요 더 더 훨씬 더 해야되요 공격도론 1% 증가 밸런스 패치죠 게임 빠르게 하려고 기미남 기미남 기미남은 기본 이소 3%에서 1.5%로 너프 됐다가 이번에 추가 이속으로 바뀌었죠 근데 추가 이속을 하게되면 쓰는 챔피언이 한정돼있죠 누구냐 헤카림 미포 뭐 조이 이렇게 그니까 쓰는 챔피언이 거의 없어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색다른 패치가 조금 더 변경점이 들어가야될 것 같아요 어 들어가야돼 확실히 쓰는 챔피언이 5명도 없다 그러면 그 룬은 조금의 별다른 좀 조치가 필요해 그니까 뭐 만약에 이거를 아예 못쓰는게 아니라 이게 효율이 떨어져서 못쓰는 룬이다 이러면은 언젠간 재조명이 돼 근데 이거는 아예 못쓰 왜 추가 이속이 없으면 아예 쓸 수 없는 룬이야 이해가세요? 그리고 이런건 조정이 필요해 그니까 감전하고 어둠의 수업 같은 경우는 되게 비슷한 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재조명이 되잖아 되게 비슷한 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건 필요없어 근데 이런거는 못쓰잖아 아예 추가 이속이 안붙으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보모 깡타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쓰니까 버프시켰죠 아무도 안쓰지 그나마 리븐같은 애도 쓸 줄 알았는데 걔네도 안쓰지 포탑 어지시스트가 포탑사거리 1200에 있는 포탑하게 기여여부 상관없이 포탑골드 분배된 이건 잘못된 패치야 이거는 진짜 잘못됐어요 원딜 혼자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제발 제발 그 타워를 안 때리면 제발 원딜 혼자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탑솔로하고 미드 개새끼들은 160원씩 다 먹는데 원딜은 맨날 80원씩 맨날 성장을 할 수가 없어 성장을 제발 포탑하게 기여한 2500 사거리 내에 있는 챔피언 아 서포터가 타워 한 대 치고 쩌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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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포터